안녕하십니까 명성 카오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명성 카오디오는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고객님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다하며 최상의 만족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님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과의 신뢰와 약속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언제나 부담없이 편히 찾으실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깊은 감동을 선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